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 블랙의 느낌은 하나도 군더더기가 없어요. 그냥 착 하고 떨어지는 느낌. 일자의 스트레이트 핏으로 정말 편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팬츠고요. 옆쪽으로 컬러가 오가닉, 핑크. 진짜 컬러가 일단 너무 예쁘죠. 도변기가 물씬다는 완전 트렌드한 핫컬러가 과하지 않게끔 들어갔고 지퍼에 이런 디테일 쓸 수 있는 포켓과 패턴으로 들어가니까 날씬해서 이런 컬러감도 항상 필요했거든요, 봄을 맞아서. 그러니까요. 이건 그냥 뻔하게 생각하셨던 베이지가 아니고요. 저희가 애플입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정장 팬츠에서 이런 패턴 보셨어요? 이게 원단이 사실은 내 몸의 라인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원단인데 아예 패턴으로 잡으니까 엉덩이가 정말 봉긋해 보이는 느낌. 입어보시면 감탄할 만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 모델분도 입고 계신데요. 일단 컬러가 주는 고급스러움. 그리고 이 원단의 느낌들이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힙이 봉긋하게 하트 모양으로 업이 탁 되니까 드러내도 괜찮고 디테일까지 책임져 드린다는 거 자신 있게 입으시고요. 원단 선택이 진짜 중요한 게 정장 팬츠거든요. 저희는 이 원사를 한 번 정말 적당한 온도의 스팀을 수해서 약간 유연하게 만들고 다시 한 번 가공 처리를 하면서 이게 되게 탄탄해 보이잖아요. 톡톡해 보이시잖아요. 근데 정말 소프트해요. 이런 느낌들. 아니 정장 팬츠 이런 신축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.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. 이제 옆쪽으로 그레이 컬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레이는 약간 멜란지 그레이로 나왔어요.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고 딥하고 뻔한 동동 뜨는 그런 그레이가 아니라 이런 디테일까지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넣어드렸습니다. 깔끔한 이런 앞선까지도 여러분은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 컬러를 정말 좋아하는 게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이 팬츠 하나로 연출이 가능한다는 거. 우리 워킹맘들이나 오피스룩으로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셔츠 안에 딱 찔러서 입어보시면 아주 세련됐을 거예요. 그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네이비 컬러도 이렇게 포인트 살려서 넣어드리니까 뭐 벨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. 들어내세요. 정장 팬츠 가려서 입었는데 항상 이렇게 넣어있거나 아주 딱 세련된 맛으로 입는 거 정말 부러웠는데 이 팬츠는 가능합니다. 그렇죠. 밑위도 안정적으로 딱 담아드리는 느낌이 들고 구김에도 굉장히 간해서 편하게 넣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정장 팬츠인데 제가 먼저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네이비 컬러. 방금 전에 보셨던 네이비 컬러를 입고 있습니다. 봄되면 이런 좀 약간 산뜻한 느낌의 셔츠, 블라우스, 재킷 많이들 연출하시잖아요. 아래쪽에 정장 팬츠가 딱하고 잘 어울려요. 특히 이 네이비는 그냥 네이비가 아니라 멀리서 보시면 약간 핑크베이지 느낌으로 벨트한 것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 들어가죠. 그러네요. 이게 들어가니까 진짜 봄 팬츠 같고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드실 거고요. 애플 입의 느낌을 한번 이렇게 실제 입은 모습에서 보여드릴게요. 우와. 엉덩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요크절개의 느낌과 입술 포켓의 느낌들이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. 옆쪽에서 보시면 눌러줄 때를 탁 하고 눌러주면서 이 부분이 탁 살아나는 느낌. 그러니까 기존의 엉덩이가 납작하고 진짜 여기가 힘 없이 그냥 너무 못생겨 보이는 그런 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애플 입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정장 팬츠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셨던 정장 팬츠와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소재가 주는 느낌의 신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정장 팬츠가 보통은 뻣뻣해요 고객님. 그래서 보통 앉으면 앉았을 때 이 뒤쪽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입어 보실 수 있는 여기서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신축성들이 충분히 들어갑니다. 그리고 밑단까지 떨어지는 느낌을 한번 딱 보시면 핏감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. 앞쪽에서 봤을 때 핏감도 저는 진짜 예뻤는데 이게 옆으로 딱 섰을 때 이 느낌 있죠. 어머 바지 뿌리 보세요. 너무 예쁜 거예요. 진짜 이 바지 뿌리가 통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 느낌이 진짜 좌우되거든요. 너무 멋지게 연출하실 수 있는 팬츠. 이거 진짜 물세탁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관리까지 하실 수 있는 팬츠고요. 네이비 컬러 지금 딱 한 벌 보셨어요. 파스텔 컬러 상의 잘 받쳐 입으시고 저희 벌써 주문 전화 시작됐는데 보은 씨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아니 진짜 저는 정장 팬츠 온전히 되게 포멀하게 갖춰 입었는데 저희 계속 그랬어요. 안 입은 것 같다. 근데 진짜 통 큰 치마 하나 입은 것 같다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. 원단과 패턴이 다르니까. 그래서 브랜드로 선택하셔야 되고 요즘에 봄을 맞아서 이렇게 정장 룩을 연출하시는 자리가 참 많습니다. 미디가 넉넉해요. 여기 단추가 있거나 버튼이 있으면 저도 조금 불편했을 텐데 깨끗합니다. 그러면서도 소담하게 골반을 한 번 더 깎아주는 이런 디테일 살려드리니까 들어내세요. 저처럼 셔츠 넣어도 얘가 움직여도 빠지지 않으니까 이런 길이감과 패턴 좋으실 거고 이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약간 멜란지의 컬러로 이렇게 투턴의 느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습니다. 이런 고급스러운 디테일, 원단감, 흐르는 이런 드레이프성이 가공 처리를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. 실키하면서 유연하죠? 그리고 너무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서 그냥 예고 없이 이렇게 앉아도요. 들뜸 없이 보시면 여기 막 빠지지 치마치거나 그런 느낌 없죠? 일어날 때도 깨끗하게 돌아오는 이런 느낌. 구긴 걱정도 없이 TR 스판과 레이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실용적인 소재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. 이건 받아보시면 거의 돌려주지 않으실 것 같고요. 오늘 4종을 가격을 최신상 닿지 않은 금액으로 가져가는데 심지어 런칭 기념으로 선물 드려왔는데 이거 너무 괜찮아요. 저희가 방송 중에 100분이나 이 보스턴백 추첨하겠습니다. 봄에 여행 가실 때 진짜 이거 가지고 가시면 1박 2일 정도는 편안하게 멋스럽게 여행 다녀오실 수 있는 이 보스턴백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거 당첨되신 분들은 오늘 5종의 찬스를 만나보시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